너 배갈이 깨짐 야 여기에 집속팀 가려고 해 말했죠 제가? 배갈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기방에 래플 니즐도 쏴버리지 그랬어 쏴버렸어 두방 이미 마무리를 줘야지 그는 죽어버렸다 창문 밖이야 창문 밖 샤워실 중 들어왔다 인즈방 인즈방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두명 다 들어왔어 아 컷 뭐야 이지 두배 이성은 해야지 이성은 어디까지인가 그 병신 까칠할 수 없고 나 저번에 0킬 오댔스하고 이직할 때 이직할 때 이직할 때 이직할 때 어이 너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면 뭐든 좋아 이성은 진짜 재밌는데 난 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행복할 수 없어